아 과감하게 해서도 잘못 넣으면 다시 붓발액으로 다시 쓸어서 닦아줄 수 있으니까 약간 이제 갈색 같은 느낌으로 뭐가 이제 때가 띈 딱 그런 느낌이거든요 몇번 안해주면 연하게 들어가고 많이 해주면은 그만큼 진해지고 웨더링 작업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거 잡을 때가 진짜 이런식으로 잠시를 한 3번 정도 돌리시면 찬뿌나게 들어갈겁니다 이런식으로 잠시를 한 3번 정도 돌리시면 찬뿌나게 들어갈겁니다 5.5